부부 생활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엄청 두근두근했다 진짜 결혼이 여름밤에 켜는 에어컨 같은 거래나 원하는 온도가 안 맞는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려요 대답 안 해? 저는 행복하다고 내 팔자를 내가 꼬았지 근데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세요?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나 사실은 싸웠어 너 질투가 본지 몰라? 근데 3년 전에는 너네 했던 거 아니야? 사랑 같이 있는다고 나랑? 그냥 계속 당신이랑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혜인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괜찮을 자신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잘 안된다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안 온다고 잠이 그래 ME 내